제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서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캄보디아의 땅값을 좀 알아보러 교회로 나가보고 있습니다 푸논펜에 만 달러 짜리 땅이 있을까요 한번 알아보러 가볼게요 네! 가자! 제 진주 바위, 찹쌀떡, 래틱, 조de, 딸기만, 털, ulum, 섬. 제 진주 바위에 넣습니다. 지금 여기도 푸논팬 씨 맞어? 예 예 여기가 더 향기였다. 와 정말 멋있다. 뭐가? 이렇게 하다가 여기 무슨 광고야? 여기 다른 광고 있다 이쪽으로 땅이나 집을 사는 사람들이 많나 보네 여기 다른 광고는 어디 가고 있어? 여기 있는 광고도 있어요 이 광고는 바로 가고 있어요 이 광고는 바로 가고 있어요 이 광고는 바로 가고 있어요 이렇게 푸놈페인 교회 외곽으로 오면 땅을 나눠서 파는 분양회사들이 많아요 저한테 만 달러가 있다는 가정하에 한번 저기 앞에 사무실에 가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뭐야? 으음 포할른 브라질 루어챔 하예 그치? 포아 선어 5x20에 8700 이게 좀 다르다. 여기는 7900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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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은데? 네 미유 진진고 레이 진진진 알꼬 저 주소 저 미유 인사 바흐 아, 그거 물어봐. 아, 로봇게요. 저 로봇권. 아, 여기. 아, 여기. 예. 플름. 거긴 만 2,000. 어, 가격이 달라. 아는 더 많이 커요. 아니, 랑하. 뭐 이런. 별로는 이장동ję. 뭐해?? 뭐해?? 어떻게 아는 남자 생일이에요? 아니 안 자고 남은 사이원 흥미로운 말이야 뭐해 여기 만불에 안 되네 전부 캔 큰 달인데 네 이젠 아...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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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니... 뭐... 수고하니... 수고하니... 1년 전 가격 7500원 지금은 12000원짜리 왜 이렇게 빨리 올라오니? 왜 이렇게 빨리 올라오니? 왜 이렇게 빨리 올라오니? 수고하니... 방금 전에 본 저 회사의 땅은 푸노펜이 아니었어요 껀달주...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경기도에 있는 땅인데 위치가 좋아서 그런지 만달라가 넘었습니다 만점지에서... 다른 곳에 한번 가볼게요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거나 하면은 만달라 아래로 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만달라 아래로 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관자부타임 고픅니다 고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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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 고픈 고픈 관자부타임 가져볼까? 여기는 6,800, 7,900, 7,900 그런데 왠지 저거 오래전에 붙여놓은 것 같아 이게 들으려고 몰라 저렇게 붙여놓은 가격과 실제 가격이 다르네 다일로, 벙하이바일로 무슨 말이지? 3개 남았다는 건가? 아무것도 없던데? 드라이브 시골길 드라이빙 힐링 시골길 드라이빙 힐링 시골길 드라이빙 힐링 시골길 드라이빙 힐링 시골길 드라이빙 spongrå니 시골길 드라이빙 힐링 시골이 하죠 시골이 힐링 넓다 옆에 절이 있나봐 저기 방방 뛰고 있던데 나 어렸을 때 같아 택지 개발이 예정된 황화나 대지 여기에 임시로 이런 이런 사람들이 와서 장사를 하고 있네요 다행히 여행을 가고 이쁜여행 여기 2,300불 4,999불 있는데 옛날꺼야? 5,900불 다행히 여행을 가고 다시 7,000불 사서 12,000불 이거 큰 차 온다 여기가 폼피오 맞어? 이법 투마이? 아 이까리알라이 루엄 어 다 아네 이게 사무실이라고 군양 사무실 아 저기 있다 저기 있다 5 곱하기 21 9,400불 거기 오늘 쉬는 날이라서 그런가 봐? 여기는 싸네? 왜 이렇게 싸? 5x20이 3500불 아 여긴 푸논팬 아니야? 응 네, 이곳에 가.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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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인가 봐 여긴가 봐 맞아맞아 뭐 일로 9600 여기 9600이라고 써져 있는데 이리로 들어가면은 사무실이 될거에요 아... 땅을 싸면은 오토바이랑 핸드폰, 아이폰, 아이콘 전화번호하고 다른데? 아... 땅을 싸면은 오토바이랑 핸드폰, 아이폰 아... 땅을 싸면은 오토바이랑 핸드폰, 아이폰 일레븐 프로 맥스 빔! 여기가 부양 사무실이야? 이게 사무실이야? 대단한데? 근데 저기는 가격이 없어 하하핳 그럼... 죽어라! 이게 얼마라고 쓴거야? 7800 이거는... 여기 9200 근데 위치가 어디야? 어... 땅...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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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포한... 루! 아... 하수도, 상수도, 나키스니, 로안 구경전기 공장, 학교, 시내, 와 가까우 아쿠찌아도 하이 뭐 또... 아쿠찌아도 하이 아쿠찌아 스파이 땅 차가해? 마을블러? 아쿠찌아 이거 연동덩이다 아, 일로 들어가? 어... 이쪽으로 어이구야... 길이 그렇게 좋은게 아니네 어... 다음에 아쿠찌아 아쿠찌아 차 하나밖에 못 다니는 길이야? 아쿠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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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도로가 이래? 진입은 비포장인데 아쿠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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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맞네 잘 찾았다 아 여기 이렇게 있네 에이 아쿠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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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Narva 저 DAY 아쿠찌아 이거 망고나무 아닌가? 여기까지가 A11 이곳은 9,000원이라고? 이곳이 9,000원이라고? 여기가 9,000원이라고? B12 9,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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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00원 10,400원 조용하고 좋다 근데 길이 너무 이상해 비포장인데 여기만 콘크리트야 여기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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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곳이 땡떡어 땡떡어 또 길도 막혀있고 여기가 2,000원 이렇게 여기만 볼 수 있는 곳이 다행히 도로 뭐야? 꽃 꽃 쐈어 푸논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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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떠셨나요? 푸논펜에서 만불짜리 땅을 찾을 수 있을까? 라는 컨셉으로 오늘 영상을 제작해 보았는데요 큰 길가에 접해 있거나 인기가 많은 땅은 만불 이하로는 사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1시간 반 정도 푸논펜 외곽지역 일부만을 돌아봤을 뿐이에요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알려면 전문가와 상의하시거나 발품을 팔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캄보디아에 관심을 갖고 계신 여러분들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그럼 이만 마치겠습니다 까노나였습니다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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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가 farming 약 15초 섹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